자 어제 여러분들 젠더 갈등 문제를 좀 다뤘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심각하네요 젠더 갈등이 우리나라가 어제 동덕여대 남녀공학으로 전환 하는 그 문제에서 아마 이제 여혐 표현들이 등장하고 또 남혐 언어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갈등이 많았던가 봐요 갈등이 이걸 보고 이 보시죠 여기 이제 한 분이 여성시대라는 그 온라인 카페는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시대인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제가 안 해봤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동탄경찰서 성추행 무고 사건과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건입니다 당시 남성이 젊은 남성이 녹취와 cctv 정거 영상들이 없었다면 범죄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나라가 참 심각한 수준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지웠습니다 혹시 이렇게 글 쓰신 분이 피해가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좌우 갈등 혐오 문화가 자꾸 확장되는데 조롱하고 진상 부리면서 이겼다고 정신성리하고 미래가 참 좀 깝깝합니다 정치 문제도 참 피곤합니다 일본과 거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사촌들을 만나면 그놈의 반일과 5.18 선거철만 된 민주당 몰빵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다 진영 논리의 그런 예를 말씀하시는 거죠 또 힐선이 님은 이상합니다 갑자기 그런데 일반 중고등 학생 등까지도 이 이슈가 번졌습니다 오늘 다루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일반 중고등학교까지 그 아래도 여러분들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남자애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자애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젠더 갈등 심각 현황 영상을 보고 저도 다자녀 가정이지만 여성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남성들의 주장이 이해가 됩니다 에서에서만 봐도 여성들이 어떻습니까 대다수가 여성 본인들을 즐기는 내용들입니다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춤추고 그런데 반해 남성들은 군에 가 있고 또 남성들은 군 가산증까지 폐지됐습니다 남녀가 맡은 역할이 다른데 나라가 참 걱정이고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사회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남녀 간의 보안관계가 아닌 경쟁상대가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가 같습니다 젊은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나이가 좀 든 세대들이 젊은 세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날에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그거는 그냥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젊은 남자들이 그게 아마 저출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저 양반을 사랑해서 꼭 저 양반하고 같이 이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사랑에 빠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좀 냉정하게 결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선뜻 결혼을 하겠냐 그래서 그 책임을 다 본인이 지고 평생을 갈 의지가 있겠느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징집이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성들 결국은 군에 일정기간 복무하는 문제를 한국 사회가 공론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이사열로 다 가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전부단이라든지 지원병 제도가 아니고 지원병 제도를 해야 지원병 제도가 아니고 이제 모병제죠 모병제 돈을 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우리 경제적으로 그걸 지탱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이제 이런데 이게 이제 한번 보니까 동탄 헬스장 사건이 화제가 많이 됐네요 올해 7월 달에 한 여성분이 무고를 한 거죠 무고를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네요 군대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었던 모양이에요 20대 남성이 보면은 이게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누명사건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이렇게 젊은 분이 그냥 누명을 쓸 뻔했는데 다행히 cctv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마 아들 있는 집안은 굉장히 주의하라고 많이 당부할 겁니다 이런 뭐 사건들에 인류가 되어 고생이 안 되게끔 여러분 이게 이제 뿌리를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이 소위 젠더 갈등 문제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무슨 뭐 가부장적 문화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집단적 피해의식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젠더 갈등도 일종의 피해의식 개인적 피해의식이 아니고 집단적 피해의식으로 볼 수 있는데 집단적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양반이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단적으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그걸 뭐 어떻게 뒤집었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초기부터 이렇게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가지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게 정폭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실체와 관계없이 나중에는 완전히 신념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치유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닥터에이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20대 30세대의 여혐 남혐이 더 어린 세대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걱정이 됩니다 젠더 갈등은 일종의 성변에 따라 집단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인데 젠더 갈등의 중심에 집단적 피해의식이 깊게 뿌리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피해가 있은지는 모르겠는데 피해가 본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면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다른 집단을 가상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덜할 텐데 건강한 개인주의의 부재와 집단적 사고 그리고 피해의식이 빚어내려는 사회현상이라고 봅니다 젠더 갈등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니까 얼추 동의를 하네요 건강한 개인주의의 부재 집단적 사고 피해의식이 중요한 요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귀하의 지적처럼 피해의식과 집단적 사고가 젠더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각 성별 집단이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이것은 상대 집단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피해의식의 모델에 속하는 거죠 가상의 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 개인 대 개인으로 생각할 건데 우리는 집단 대 집단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젖어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녹색 장우님 말씀처럼 여성이 피해를 본 것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자주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은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하고 함께 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의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본인이 피해를 항상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니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틀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이 내가 왜 괴로를 해가지고 매기고 입히고 하는 것을 평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남성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냐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게 아마 출산율을 져야 하는 데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동정제대 사태도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옳지 않은 일인데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그렇게 옛날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괴롭히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네요 생각을 반듯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아무튼 간에 이 문제는 오늘 여론을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니까 앞으로 시간 가면서 조금 더 한 번 더 젠더 갈등 문제를 지난번에 정치인들이 이걸 거론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다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 세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